아빠, 뭐하세요? 응, 플래시론도 슈퍼잭처럼 닳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만드는 중이야. 우와, 나의 슈퍼카라니! 아니지, 플래시카? 맞단다. 야호, 신난다! 우와, 좋겠다! 아저씨, 저도 슈퍼제트 할래요! 저도 끼워주세요! 네? 비키, 넌 준비가 안 됐단다. 넌 슈퍼파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슈퍼제트가 되려는 거야? 뭐? 내가 슈퍼파워만 있었어도… 어쩌면 너도 론처럼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? 에이, 슈퍼파워가 아무나 있나? 나처럼 뭔가 특별한… 비키, 어디 가는 거야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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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